아프리카 티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마이마이 좀 누르세요 따봉 이 영상이 철가루 뿌리듯이 수염이 좀 두껍지 않게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쌍꺼풀이 속쌍이야 속쌍인데 저는 속쌍인게 신의 한수에요 내가 이제 얼굴 보다시피 여기에 겉쌍꺼풀이 진짜 이렇게 두껍게 있었다면 에임 못삭였어요 못해먹어서 개세계에서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봐봐요 여보 나 봐봐 나 이렇게 생겼으면 만났을거에요 여보 무슨 구독취소하게 시켜드릴 말이에요? 제가 겉쌍꺼풀이었으면 클럽에서 입구벤치 당했을거에요 눈 이렇게 좀 하지말래 쌍수 바로 했을때 같아 나 이거 하는거 너무 재밌잖아요 내가 저번에 대성공이었죠 여보 했었을때 기억나죠? 나 엠자탈모 없어요 여보 아니 여보 없어 여보는 절대 없어 얼마 안남았는데? 아니야 여보 없어 여러분 엠자탈모는 이렇게 가야돼 여보 지금 이렇게 되어있잖아 나 탈모 욕하면 안되겠다 얼마 안남았는데 나 엠자탈모 좀 칠해주세요 여보 엠자탈모 욕할게 아니네 히트히트하네 됐지? 이쪽도요 개인은 탈모있으면 생명력 끝이거든요 안팔리거든요 눈썹을 먼저 거기는 찐해 여보 여보도 설명해주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해보세요 여보는 눈썹이 워낙 이뻐갖고 따로 할거는 없구요 여기 보면 살짝살짝 비어있는거 있어 너무 깍채면 안돼 너무 깍채면 뭔가 민조 느낌 날거 같으니까 내가 살면서 손가락을 살면서 손에 문질러가지고 그냥 마무리 짓는 식으로 요정도 좀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여보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잘해요 저? 응 너무 잘해요 여보 저 여기 위로 가야돼요 저? 여보는 근데 워낙 얼굴이 좋아서 괜찮은거 같아요 여보 여기 가운데 연결하려고 그러는거 아니죠 여보 커밋으로 가지마요 안돼 여보 거기까지 눈썹이 있고 없고 제가 엄청 크다 이거 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봐봐 하지만 이거 봐봐 짠 그리고 눈꼬리도 한번 해보세요 눈꼬리 그때 이거 내가 맨 처음에 한거잖아 여보 여캔분들처럼 여보한테 해서 여보 눈이 여기 여기부터 눈 살살 여기부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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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모가 고파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에요 끝에만 살짝 해주면 돼 여캔분들처럼 한번 해보세요 좀 진하게 해보세요 내가 눈이 그윽해가지고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좀 더 진하게 해줄게 너무 심한 부분 보기가 안 좋아 여러분 밥먹고 아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또 밥먹고 하자 나 근데 눈꼬리 그려버리니까 얼굴이 바로 약간 여성스러워진다 그렇다고요? 그렇진 않은 같은데 그리고 너무 얼굴이 슬퍼보이잖아요 아따 써니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가 쓸데없이 좋아가지고 여보 눈꼬리를 더 여캔분처럼 한번 해보세요 더? 더하면은 좀 징불러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한다 여캠처럼 아니 좀 그렇게까지 말고 그윽하게 내 눈썹에 다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너무 빼지 말고요 길게 어? 어 꼴보기싫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빼는거에요? 관자놀이까지 빼는거에요? 이렇게 봐 하하하하 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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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봉이 메이크업이에요? 눈꼬리를 올리라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나? 엄빈 엄빈 너무 올라간거 같은데 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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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사회게 해줄까? 아니 아니요 방금 조금.. 잠깐만요 근데 진짜 눈이 되게 슬퍼보여요 여보 슬퍼보인다고? 여기를 여보가 살며신면 질러주면 될 것 같아 여보가 앉아서 내가 딱 여기서 해줘야지 내가 딱 앉아가지고 아티스트처럼 어? 무브를 뚫고 여긴 이미 여보가 진한데 여기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 어? 수염을.. 괜찮지? 괜찮죠? 어? 뭔가.. 그래도 이 상.. 뭔가 연예인 느낌 안나? 아니요 이 눈 쪽은 여성 메이크업인데 여기가 수염이 나니까 뭔가 중성적인 느낌이 좀 괜찮네요 그쵸 그쵸 남장 여자 같은 느낌이라는데 잠시만요 이제 이거를 한번 카메라에.. 요기에 점 하나 찍어볼래요? 뭔가 복수의 여주인공처럼? 요기? 뭔가 복수의 여주인공처럼 눈물점 같은거 하나 찍어봐요 그쵸? 어?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독해보이는데? 너무 독살맞아 보이는데요? 너무 독해보이는데? 너무 독해보이는데? 그거를 좀 무섭다 뒤로 당기기가 괜찮네 어? 근데 눈꼬리가 너무 아래로 왔다 내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방송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전 이렇게 방송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눈이 너무 크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쵸? 그쵸? 그쵸?